오늘은 보유 보드로 해보자 보통 역시 왓츠가 젤상인가 이펙트? 다른 콘텐츠 모드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있어 동기화가 해제됩니다 동일한 콘텐츠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안된다는 거구나 어려움 6명이니까 어려움 보유 보드면 이제 보드가 아 혼자 뭐지? 보유 보드면 뭐가 다른거지? 똑같은데 잘못했나요? 설성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벙밀무범 입식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벤트 15번 보스 건너뛰 심장클 심장클은 일단 빼야되지 않나 심장 99방어 999방어 엘리트와 싸우지 않고 와도자 처치 체력 1 남기기 중독 99 카드 25장 공격 카드 쓰지 않기 아이언 클레드로 3막 김장 퍼펙트 개무섭네 혼패 뽑을 카드 더미 버린 카드 더미를 합쳐서 3장 이하가 두도록 하십시오 굿네 어렵네 아니 왜케 어려워요 나이도 쏜 넘네 그럼 이거 리세 누르면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나만 리세 뜨는 거 맞지 오케이 엘리트 5마리 처치 어 라인 괜찮지 않나 엘리트 5마리 처음 3장이 스킬 방어 999 싸일 심장클 임무 50 아 근데 다 아 개힘드네 아 영승천이네 영승천이면은 엘리트 5마리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는데 왜고 대대 왜이러 엘리트랑 안싸우기 아 개힘드네 어떻게 하지 산막까지 희귀 카드 얻지 않기 염주의 좀 염주의 좀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엘리트 5마리 흠흠흠 아직 아무도 한 개도 못했어 일단 보자 리세마라 해도 되니까 지금은 피율이 안되네 지금은 피율이 안되네 아 아 아덥만 더 맞자 됐다. 적 하나에게 99중독 한 턴 25장 공격 쓰지 않기 저걸로 하자. 그럼 이제 사일런트로 바꿔야겠네. 왕관. 아 이거지. 미세바라켓. 어? 역돌이다. 선 났을 때만 나오는 이벤트입니다. 타격 쓰이고 타격 받는 이벤트. 마지막 굴드의 미벤트죠. 토마onstrop은 오디오를 auc 운동할 거예요. 케익 맥돌 맥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이거 20승천으로 하면은 하루 종일하겠다. 유물 거룩이 없나? 옥수유물 획득을 건너뛴다. 20승선으로 하면 평생 컨텐츠 가능. 고구마 버섯이 육템밖에... 고구마가 육템밖에 안 때려. 여기가 천국인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크림캣 크림캣 세대만 때려도 쇠가 떨어져 정말 갓겜입니다 대단원이 안떠 대단원 수고 싶다 얼진매드부비 대단원 수고 싶다 대단원 수고 싶다 대단원 수고 싶다 아니 잘 줄고 넣어 이 자식 엘리트 가기 너무 무겁다 근데 이쪽으로 가야 상점 볼 수 있어 악몽 총매 악몽 총매 꼭 부식 구할 수 있다 일단 지금은 아니고 다른사람 아직 하나도 못깬게 오순베리네 키키키키 2개 풀탐 5천시간 첨탄만명에 실려갑니다 맛있는거 먼저 먹는 사람이랑 맛있는거 나중에 먹는 사람 사이 아닐까 어 어 탈출 아니었어 공기화 오륜가봐 똥중 쉽지 않네 당연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턴에 총매 2개 써도 99는 안되네. 총매부터 강화하겠다. 미션.. 미션 성공하려면. 어! 됐다. 나이스. 한 턴 25장. 공격 카드 쓰지 않기. 까지 해야된다. 아클은 한 바퀴 더 돌아야지. 볼 수 없다. 아.. 이건 좀.. 쉽네. 이건 좀 쉽네. 아클은 한 바퀴. 출발 신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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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독 쓰면 안되지 몽숭아 뭐해 아, 너를 왜 쏘 임마 버리려고 먹은거였는데 아씨 아, 그래도 할 수 있어 만몹에서 하면 돼 어차피 무력과 썼구만 심장 삼을 필요 없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그냥 바로 스물다섯장이랑 공카 없는거 하고 리트해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스물다섯장이랑 공카 없는거 까지 하자 아, 노자 주라 이야기? 아, 노자 주라 이야기 아, 노자 주라 이야기 이거 공격카드 안쓰고 잡을 수 있겠다 최대한 빨리 다음거 넘어가야돼 스물다섯장 쓰기 스물다섯장 쓰기 아, 노자 주라 이야기 할려면은 음... 스물다섯장은 근데 아크를 하면 깰 수 있지 않나 일단 알 수 있을 때 하자 일단 좀 더 Khal기 딛고 됐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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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빨리빨리 아크릴 하러 가야돼 됐어 나가이제 리셋 개편 아클 초코 리트 아니 초코 비슷한거 리트 소주 꺼져 그냥 하자 이기카드 지옥불 아 그래 지옥불 아 뭔가 아쉽다 지옥불 달려 일단 근데 달려 지옥불 좋아 쓰런고 심장 잡을 필요도 없다 그냥 소돌 몸풀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물 다 아니야 이 미친 이 정도 맞아도 돼 공디 아이언 클레드로 삼막을 완료한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램저스 슬벤저스 공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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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디오를 공디오로 그 내렸다가 이상한거 나오면 역돌 쓰기 힘들어지는데 팀장도 안가 어차피 물음표만 밟으면 돼 세대 맞으면 떨어지는 쉐들 세대 맞으면 돼 몸박 웬 몸박 세대 맞으면 돼 역돌 세대 확인 몸붉기좀 주세요 사일런트로 심장을 돌파한다 홈풀기 아니 쓰리켄 어우 7억방 미쳤나봐 죽는다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요 힐이 날걸 강호하지 말고 힐이나 해 하지 뭐야 하지 안돼 다시 쓰면 벽돌 다 벽돌 된다 정말 도움 안되는 핸드드릴역은 좀 거는데 도움은 안된다 아 이거 죽겠는데 암만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앗 잉크병 쇠 쩍 가져가고 아니네 발화 임마 아이씨 에 무적 가져가 임마 발화를 넣고 긴 것 같은 50빌들 50빌들 가망 빠른 리트 고기가 빠른 아클 아니 그냥 수비 다 지우고 포돌만 돌면 이기는 게임 아니었어? 아스트로라베가 잘 못했다 이건 갑은 완타다 아 담배다 담배배로 수비 다 지워 영승천의 이런 매운 맛이 불어나오는 매콤한 맛 도돌더는게 낫을까 도돌더는게 낫을까 도돌더는게 낫을까 그것이 재물이니까 잃고 낫았네 빨리 놀아야 돼 어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할 수 있다 아 캔드윗 아이언 클레드 도돌더는 할 수 있다는 뜻 이건 될 것 같다 여우사? 낙업 카드 3장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아클로스 3막만 돌파하면 빙고임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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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여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야 나도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아아 드네코야 길 막지 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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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돌주 옛날엔 격돌 많이 먹었었는데 왠지 불량식품 얘기하는 것 같네 어렸을 땐 격돌 참 많이 먹었는데 혈안 왜 넣었지 아 왜 달팽이야 잠깐만 아 달팽이 안했으면 잡았네 우승 휴식하지 않고 승리한다고 했네 갑자기 싹 예 호승 해냈다 방장 사기 맵이네요 빨간 사기 맵이었다고 하네요 38분 걸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